이게 약간 요사람은 살짝 뇌기가 너무.. 약간 두 번 똑같은 거 같은데? 저거 다리 근육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강서영입니다. 김환희입니다. 닮았다는 거? 도플갱어가 만약에 이분이랑 저랑 닮았으면 도플갱어다. 따라하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저는 못돼가지고 누가 얘를 따라했대 하면 괜찮은데 누가 저를 따라하면 좀 싫어요. 네. 저 문근혁이 되었네요. 네. 살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조금. 저는 우도한? 살짝? 만초. 저는 송민호? 아니면 GD? 약간 말랐잖아요. 마른 그런 몸매를 갖고 싶어서. 티아라의 지연인가? 그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안칼치고 생긴 그런 네모?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오른쪽. 이게 약간 요사람은 살짝 뇌기가 너무.. 근데 아닌 거 같은데 두 분 다? 약간 두 분 똑같은 거 같은데? 와 진짜 다른 사람이면 진짜 소름끼치겠다. 왼쪽 분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눈썹이 아리아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분은 기뚜루셨는데 이분은 기뚜루고 작은 게 없잖아요. 있는데?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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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른쪽.. 근데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하세요. 네. 오른쪽. 맞아요? 우와. 어! 똑같은! 똑같은 분! 머리가 똑같아요. 여기 이거 헤어라인이. 헤어라인이? 아니 이 사람이 이빨을 보여줬으면 이빨을 보고 맞출 수 있는데. 어렵다 이거는. 아 근데 둘 다 진짜 같은데? 네. 똑같은 사람? 네. 둘 다 진짜. 왼쪽이요? 아 그 사람이요? 오 이건 똑같다. 아 이거는 둘 다 같다. 둘 다 같자. 둘 다 같자. 오른쪽은 이마가 좀 많이 튀어나온 거 같은데. 왼쪽은 입이 좀 아닌 거 같아요. 입. 입술이? 입술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 둘은 똑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아리아나 그런 데 아닙니다. 와 눈썰미가 좀 좋죠. 네 분이 가짜일 거 같은데. 왼쪽 분이. 정확해요? 네. 아니 왼쪽 분이 약간 뭔가 더 홀쭉하잖아요? 화장을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화장? 아. 저는 오른쪽이 진짜인 거 같아요. 전 둘 다 진짜인 거 같아요. 둘 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인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 휜 게 똑같아요. 이게 어디가 휘었죠? 이렇게.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오른쪽 분이 휘었나요? 아니 둘 다 휘었다고요? 아 이렇게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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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네. 맞죠? 그럼 같은 사람으로? 둘 다 같은 사람인 거 같아요. 오 왼쪽. 대박. 귀도 근데 진짜 완전 똑같아 생기지 않아요? 와 대박. 토르? 오른쪽이 가짜일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살짝 좀 더 어두워요. 이마 밑에가? 눈썹 밑에가? 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 생기질 않아요. 톡이 뭔가 다르잖아요? 수영 때문에? 어 그럼요. 저는 오른쪽이 가짜. 저도요? 아 테니스. 와 그래서 테니스 보고 있구나. 어렵다. 저는 왼쪽이 가짜인 거 같은데? 뭔가 여기 광대가 살짝 좀 더 막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그거 맞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빵빵하게. 아니요. 입술도 뭔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오른쪽 분은 가만히 있다가 찍힌 사진. 왼쪽 분은 닮은 척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런 걸 주겠다. 저는 왼쪽이 가짜. 그렇다. 와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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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둘 다 가짜인 거 같은데? 뭐 뭐가 다르지? 둘 다 너무 화장법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좀 더 진하다 해야 되나? 아이라인이? 오른쪽 분은 너무 가장됐고. 이 분은 좀 더 많이 뭔가 여기 좀 더 많이 그렸어요 아이라인은.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얼짱 시대. 얼짱 시대 각도의 얼짱 시대 화장. 둘 다 가짜. 손은 오른쪽. 이 가짜. 아아아아앙. 으아앙. 의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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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다. 딱 봐도 모르겠죠? 다리 근육이 있잖아요. 저거. 오른쪽 분 다리 근육이 저기. 순진하시. 다리 근육이 보이는데. 면 다 버린 거네? 잘 따라했다. 저거 목걸이 뭐지? 저거 그거 있잖아요. 요거트 같이 써먹는 거. 잘 따라했다 근데. 누가 진짜인지 맞춰야 돼요? 누가 진짜예요? 왼쪽 봉이 따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 그거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아 그분 너무 상큼해요. 허벅지가 근육이. 네. 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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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쉬. 아 이거는 진짜. 귀랑 헤어스타일까지 다 비제스트 해가지고. 맞아요. 수염도 자기가 직접 다 기는 거 같은데. 분장이 아니라. 쌍꺼풀도 똑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모를 거 같은데. 귀가 근데 진짜 귀가 너무 비슷하신 거 같아요. 오늘은 스타들의 카피캣 사진들을 보고 알아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도한. 봉근영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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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